육육이의 ASMR! 네, 오늘은요! 어디꺼야? 맞다! 윈! 네, 오늘은요! 네, 오늘은요! 빵! 앤드빵을 먹도록 그리고 판타를 먹어보겠습니다! 판타를 바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바로 양이랑 네 못생긴 한 사람! 네, 잘생겼습니다! 야, 잘생겼어! 그렇다고 찾을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한 12분만 채우고 끌게요! 야! 네 더 커진 슈크림 앤드 크림빵 네 그리고 예 네 네 네 그리고 식빵 하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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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죠? 이거 네 땅콩 잼!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오케이 안 터질까? 그거 안 흔들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긴 냄새가 무거워 사실 두 개 다 흔들었습니다! 야, 그럼 내꺼는 야, 그럼 내꺼는 내꺼 아니야? 잠만 아, 잠만 어차피 예집이어서 상관없어요 하하하하 오늘은 친구집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꺼 알아? 도니아, 미리 힘들어 놨어서 탄산이 없어 하하 이거 먼저 위장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나와 너도 나와야 돼 너만 나와 네 진짜 이것은 매산을 표현한 빵입니다 야! 야! 이렇게 이렇게 너는 나오면 안 안돼 몽 응, 안나올게 야야야야! 내꺼 내꺼 깨진다고 이거 손입 어차피 내 집에서 하는거니까 니편도 깨져도 돼 으으응 무슨거리야? 응 내꺼 아니야? 아니야? 초코림 앤드 초코크림 순간아 잠깐만 유민아 할 말이 있어 너무 맛있어 나 앞에 손맛 에이 맛있음이 야 야 갔다와 갔다와 빨리 먹으면 안된다고 10분 10분 채워야돼 시간없다고 몇분이야? 내가 보여줄게 지금 4분 지났다 괜찮나? 상관없다 괜찮네 50분까지는 너네 나가야돼 내꺼는 내꺼 아니야 생으로 먹어 생으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냥 줄에서 씌워 뭐 줄에서 뭐 초코 야 나는 왜 안 받아줘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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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터키 샌드위치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다 먹고 말해 네 이것은 미각제빵소에서 만든 모카크림빵 나 그거 그냥 브랜드 이름이야 그래? 응 네 1등급 밀가루를 썼고 천일염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 주작이요 아 그래? 응 아 왠지 싸더라 아 야 근데 말해도 돼? 응 광고 기다릴게요 네 빵 안 좋은만만 해도 광고를 기다려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먹어서 맛있으면 됐습니다 아 그래 앞에 불이 사나 아 와 야 성흥이다 It is heaven 맞냐? 응? 응 맞아 너가 또 갈 곳 헤븐은 지옥이란 뜻이야 너가 또 갈 곳 헤븐은 지옥이라고 니가 곧 갈 곳이야 지옥 사실 헤븐 맞아 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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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헤븐 땅콩버터 땅콩버터 내가 숟가락을 발라줄게 땅콩댓만 보여주면 어떻게 니가 안 나오는데 괜찮아 괜찮아 유민이 가려 야 나 나오고 있어 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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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세미열조하니까 진짜 텅콩잼 진짜 텅콩잼 좁아 맞아 야 아이가 커서 응 맞아 나 반쪽밖에 안 나오거든 얘 혼자 지금 얘네 다 나오고 있잖아 혼자서 여기 여기 넌 없어 그럼 너네가 우아 그러면은 아 그래도 아 오케오케 내가 좀 선배라서 반쯤 얼굴이 반쯤 나오고 얘 아직 안 나와 오야 딱 꽉 차네 너도 빨리 와 여기서 오역을 한번 날려줘 볼까 아니 미안해 모카 크림밥 1등급 미끄러 복초랑 천일염 아주 맛있겠구나 야 10분 채워야 된다고 10분 야 10분 채워야 된다고 10분 야 10분 채워야 된다고 10분 채우면서 우리가 먹을게 없잖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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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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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으로 다 오고 있거면서 한쪽은 초코크림 한쪽은 땅콩 반 띵 양 띵 땅콩 버터 잠시만 오 방금 양 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니가 어? 양 띵 양지원 띵? 머리가 띵 양지원 띵 양지원 띵 양지원이 누구냐? 너 너 야 잠만 그거 금지어야 이제 나도 안나오고 있었네 빨리 나와 양이 빨리 나와 아 빨리 너도 나와 너도 나와 아까는 저장공간이 없어서 꺼졌습니다 니 때문이잖아 Dafür 양이의 ASMR 오늘은 특별테스트 두 여러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옆으로 줄까봐 출연료 줄거지? 출연료 Historical Report 彭 Axe 아 그냥 가져가 이거 왜 넣어서 먹어 아야 안 발라야 된다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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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척 하지마 가자 아니 왜 다 먹었어 니 혼자 다 먹냐? 나 혼자 다 먹은 거 아니야 식빵에 우유 맛이 납니다 아 그거 내 거 아니야 야 저저저 야 야 저저저저 저저 오케이 야 아니 저 야 그거 내 거다 이거 런쥬 새 샌드위치 만들어준다 응 내 거 어디 갔냐 저기 보상으로 쌍콩잼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 이거 도우니 건데 아 그래? 제탕 먹어도 돼? 그냥 더러운 거야 아니 더러워 죽겠어 야 근데 벌써 이름이 나왔는데 아악 학교 좀 아니다 동동 유빈이 양지원 김도 훅 김도 훅 역진아 잘생겼어 꺼 꺼 꺼 꺼 꺼 꺼 왜 안 꺼 아 아 10분 치워야 됐는데 아 영상 이어붙이면 10분 된다 아 하하 으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그러면은 이제 가로로 볼 수 있는 거냐 내 영상 응 오오오오 이제 알았다고? 니가 이상하게 했다니까 애들아 나는 왕이니까 이제 나 가운데 갈게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와 아 아 침대에 있는다고? 비 딱 깠지? 응 잘 굳었어 굳었어? 굳었어 굳었어 거즈 붙였지? 안녕 거즈 붙였어 거즈 거즈 거즈라고 했잖아 거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씨 스위트 맨이에요 야 이거 ASMR이잖아 아 스위트 거즈 벙지 뚫는 소리 야 근데 You네는데 우리 그냥 먹방 인 줄 알았는데 아 솔직히 말해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ï 그는 왜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우민이 밥먹는소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우민이 화장실 갔던 뭐 싸는소리 부르부부부부부부부부부 하하하하 밥먹으믄 아 근데 밥 아니야? 짱이야 애기소 네통이다 야아!! 야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내 맛있게냐? 하하하하 야 밥맛이 말라고 하하하하 유우민이 똥이 보호해줍니다 밥먹을때 보지 마세요 하하하 하하하 먹기 싫다 하하하 야 이거 싫어요 이거 떡상하겠다 땅콩이 입에 갈라붙어 땅콩이 입에 갈라붙어 보면 안 돼 얼쑤 좋다 근데 너 왜 아까부터 내꺼 맛이냐? 너 내꺼야? 내꺼를 찾으면 그걸 너 줄게 어떤같은 소리야? 저기 있잖아! 내가 다 마셨잖아! 축하합니다! 제꺼를 받으셨습니다 긁잔 으흑 으흑 콱 으흑 아우 죽다라는데 근데 너 이거 언제 잘 청소하냐? 니가 청소하고 가야지 아니야 나 지금 몇시냐 아이고 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